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나이트워크 아 나이트워커라 뭐냐 이거 아 나이트워커 맞지 나이트워커의 그루저님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서만 뛰면 알아서 나 죽겠지요 아 너무 약한데? 캐릭터가 약한데 아직 딜이 많이 부족하고 아니 내 가운데서만 때리면 죽을거야 아 틈쓴다는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아 아 영매 영매 아 아 이게 바인 바인드구나 아 아니 몹이 많은거냐 내가 너무 못잡는거냐 겸사겸사겠지 스으으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제가 보기에는 펜톤코 들고 와야겠는데요. 펜톤코 들고 와야겠는데요. 아 어둠이라 반감이 있습니까. 아 그럴 수 있겠군요. 아 고맙습니다. 오늘 너무 많이 지원해 주셔 가지고 너무 고맙습니다. 그럼 여기서 몬스터를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동의하시나요?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. 파이어보어로 바꾸 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그렇습니까. 팬텀의 걸 가져와야 되겠군요. 팬텀. 은얼 걸 팬텀 주고. 아 그렇습니까. 아 그렇습니까. 시원하게 잡아야 되겠군요. 앙테이크. 야. 아 아. 아 아. 아 아 아 아 아 아. 아 아케임 못채우겠다 조금 부족하겠네 오히려 서울길이 더 많이 오르겠는데 헤헤헤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아 블루어 너클 괜찮습니까 아 나우의 인식이 너무 안좋던데 어떻게 된겁니까 나이트워커 만렙이 내다 오의 인식을 왜 안바꿔놨습니까 옛날 히어로 보조물이 팔린지 꽤 됐죠 오래됐어 아 후원도 고맙습니다 아 레벨업 까지 아 오케오케 아 근데 이게 얘 좀 그렇기는 난 200부터 시작하고싶은데 시작할거 202부터 시작해야되네 이게 좀 아쉽긴하다가 그분은 먼치 팬텀입니다 이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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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숍먼치구요 아 그 분은 먼치 숍입니다 이건 이건 숍먼치구요 아 요새 권투 아 요새 권투 아 ㅇㅇ ㅇㅇ 아 ㅇㅇ ㅇㅇ 나로는 벌써 만내뎁니다 네 나로가 역사 펀치였어요 아 수공 지금 180만인가 70만인가 될겁니다 아 밖에서 사냥 더 하고 와야겠네 그래 오차게 나는 200부터 시작이에요. 자, 알겠습니다. 멀티는 더 원킬컷이 쉬운 것입니까? 저 유니온 8천인데. 아, 제가 아르카나까지는 원킬컷 다 생각해놨고. 다음부터가 문제긴 한데. 마지막은 룬을 까오면 끝날 것 같은데. 룬을 까와야겠는데. 그게 낫겠죠. 아이, 그렇죠. 바로 있네요. 아, 어둠의 룬. 아, 어둠의 룬을 까지. 아, 어둠의 룬을 까지. 아, 핑크빈 그게 있었는데. 아, 핑크빈 그게 있었는데. 20분짜리 먹어. 괜히 30분짜리 먹어. 20분짜리 먹어. 저버리노, 저 없어. 10분짜리 먹어. 신받으로 올라오시오. 아, 좋습니다. 좋습니다. 잘해? 잘해? 아 내가 데드폴 1은 영화관에서 봤었는데 엠블보즈는 에픽 써야지 데드폴 19세 잖아요 맞지 19세였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나요 정확한 기억이 안나 받았어요 모잘라다 그냥 제일 높은 레벨로 할걸 그랬나봐요 아니예요 남자랑 봤어 아 침 조회왔어 침 조회왔어 사람들이 자꾸 아이들 바꿔오는건가 아 아깝다 조금 남았는데 엠블보즈가 펭귄 심이요? 펭귄 심이 뭐예요? 15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? 오케이 전직하면 되는 거죠? 이제 봐도 퀘스트 안 뜨나? 아 떴다 누구보다 빠르게 소멸 레이어로 도착합니다 아 이제 쨘페급을 좀 하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